네 안녕하세요 포시즌 요시티비의 요시입니다 오늘은 구봉도로 해루지를 나왔습니다 요즘 한창 낙지를 많이 잡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낙지 얼굴 좀 볼 겸 나왔는데 아 제가 오늘 오면서 평상시 때 하고 다니던 헤드랜턴을 빼먹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고민하다가 제가 캠핑할 때 쓰던 헤드랜턴이 있거든요 때마침 차에 있길래 이 본래 쓰던 헤드랜턴 대신에 캠핑용 헤드랜턴으로 오늘은 해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여기 구봉도에 보니까 한 눈에 보이는 거는 한 2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꼬시개를 갖고 오셨는데 저는 꼬시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손으로 아니면은 유형하는 낙지 뭐 살랑이들 보면 그런 것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다에 또 들어가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랜턴이 확실히 밝지 않네요 여기에 개까지가 한 마리 있어서 이렇게 개까지가 한 마리 큰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다 바까지도 한 마리 있는데 이건 좀 사이즈가 작죠 와 소라가 어우 소라도 여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우 이것도 좋네요 낙지를 잡으러 왔다가 소라들 얼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라들이 개까지 또 큰 녀석이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화면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는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건 뭘까요? 아 피조개도 하나 사이즈가 괜찮은 피조개도 하나 여기도 소라가 하나 있고요 아 오늘 소라가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왔을 땐 이렇게 이 뻘 쪽에 소라가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오늘은 소라가 그래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소라를 또 많이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피조개가 한 마리 오우 낙지 보이시나요 자 낙지 한 마리 이제 봅니다 반갑다 낙지야 자 여기도 피조개가 하나 있습니다 어우 피조개들도 많이 보이고 오늘 여러 가지로 잘 잡고 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대가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있죠? 소라들이 3총사가 4총사네요 나란히 있는데 나란히 있는데 여기서 자 요거 요거 한 마리만 갖고 가겠습니다 여기 또 있었네요 자 이런거 하나 이런거 놔주고 소라들부터 먼저 줄게요 하나 둘 셋 나머지 둘은 놔줄게요 여기도 보입니다 소라들이 자 보이시나요 여성 큼지막한 녀석만 두 마리만 챙겨 가겠습니다 사이즈들이 다 작습니다 여기는 것들은 자 여기는 것들은 다 패스 빠져나가야 돼요 어른한 번 잘못 들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요거는 한번 파볼만한 것 같습니다 낙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낙지가 보입니다 요렇게 또 살랑이 하나 보고 낙지 하나 건집니다 반갑다 낙지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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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라가 하나 하나 손이 왔습니다 어? 자 이거 또 세게 하죠 좀 반죄쓰게 업무는 자라서 놔주겠습니다 됐습니다 하하 요거는 갖고 가겠습니다 오우 주꾸미가 하하 하하 오우 하하 여기 숨어있었네요 반갑다 주꾸미야 자 뭔가 해서 했더니만 주꾸미가 하하 귀엽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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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큰 소라 하나 두개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자 세개 이것도 챙겨갑니다 저기 바로 밑에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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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는데 소라가 나옵니다 자 이런거 놔주구요 여기가 소라가 또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구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자 울멩이 한바퀴 돌리면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남 같습니다 자 또 하자 가 보겠습니다 하하 하 하 하 하 여기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 숨어있네요. 쭈꾸미야 반갑던 이놈아. 여기가 이렇게 숨어있네요. 쭈꾸미도 이렇게. 자, 여기서 큼지막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돌을 주류하면은.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구요. 이쪽도 하나 보이네요. 여기도. 여기에 오니깐 또 하나들이 반대편 쪽에서 또 보입니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사이즈 다 좋습니다. 소라들이. 소라들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조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좋아합니다. 오늘 사이즈가. 오늘 사이즈가. 괜찮아. 편하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 빨간게 매uchi 지chet contenium. 자. 여기다. 이빈이 꼼꼼꼼. 자. 담아보겠습니다 낙지가 2마리 쭈꾸미도 두 마리 있네요. 오늘 개까지도 소라랑 피조개는 작은 것들은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왕소라입니다 사이즈 좋죠? 소라부터 넣겠습니다. 이렇게 나눴구요 피조개 피조개도 담고 여기 소라들은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게 잡아갑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헤로질 나왔습니다 구멍도로 낙지를, 낙지 얼굴을 좀 보러 왔는데 또 밖에도 소라를 많이 주워갑니다 낙지 두 마리, 주꾸미 두 마리 정도 또 얼굴 봤구요 오늘도 아주 망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시즌 요시TV의 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